또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2주차로서 취득세 일부 들어갑니다 취득세란 기본이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텐데 우리가 배워야 할 사항이 뭘까 교환 2페이지부터 출발할 겁니다 기본서는 86페이지의 출발입니다 그럼 취득세 먼저 흐름을 잡아야 돼 흐름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속합니다 국세가 아닙니다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내용이 뭘까 첫째 취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취득세의 구성을 알아야 돼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 과세의 요건을 공부하게 돼야 그럼 첫째 취득세 과세대상 또 과세 금지된 비과세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세의 표준을 어떻게 구할까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지 그 다음에 누가 내야 할 것이지 네 가지를 공부하는 게 취득세 과세의 요건이에요 그럼 과세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세금이 계산할 거 아니냐 계산을 했을 때 납세 절차는 어떻게 할까 어디에다 갖다 내야지 어떤 방법이지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이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취득세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진행으로서 과세대상 과세 표준 세율과 납세 절차는 차후에 할 것이고 오늘은 납세 의무자까지 정해지게 돼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취득세에서 취득세의 기본 구성부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취득세를 냈을 때 반드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럼 취득세는 그 물건에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면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해야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세권을 가졌다 임차권을 가졌다는 것은 취득세와 결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임차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세입자가 취득세 내고 세를 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전제가 된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는 두 가지 세금을 합쳐서 취득세라고 해요 여기에 포인트 살펴야 됩니다 첫째, 취득분이라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그럼 취득분은 대체적으로 1,000분의 20을 내야 돼요 2%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받습니다 뭐냐? 등기분도 받아요 그래서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분은 등기 행위에 따라서 세율이 제각기예요 그럼 등기는 제일 먼저 어떤 등기가 있을까? 건물을 건축해서 새로 등기를 만드는 걸 보존등기라고 한다 이건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보존등기료는 1,000분의 8이에요 그럼 건물을 지어서 원시취득했다면 취득세는 몇 프로를 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취득분 20과 보존등기료 얼마? 8 합치면 얼마? 28이 취득세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세율을 애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기본 개념이 취득세는 뭐에서 뭐까지 취득에서 등기까지를 필수 조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내면 자동으로 등기분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란 한마디로 정리해서 취득에서 뭐까지 등기까지를 전체로 한다 이것이 취득세의 기본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구성에 대한 테마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세율을 공부할 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 기본 교환 0, 2페이지 기본서 86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지? 제일 먼저 기초적인 것을 본다면 과세관청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교환에다가 특지방세이다 그럼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시, 자치도가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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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특광, 특광, 도가 과세한다 그럼 경기도 내의 취득세는 경기도지사가 과세하고 또 제주 자치도나 강원 자치도 이런 경우는 자치도지사가 그래서 과세권이 지방세로서 특광, 도, 세다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를 하는 것은 일반 보통세예요 목적세는 아니에요 일반 조세로서 쓰는 것이 기본 조세다 그리고 취득세는 물건마다 과세는 물세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물세 물건 단위로 과세예요 같은 날 집을 두 채를 사더라도 한 채, 한 채 피스, 피스 세금 계산하라 우리 동생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바로 피스, 피스, 텍스 어카운팅 시작 발음이 안 돼요? 피스, 한 개, 한 개씩 그래서 같은 날 집을 두 채 사도 이놈, 이놈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거 물건별로 따박따박 한 개씩 계산하는 대불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아무 때나 매기는 거 아닙니다 갖고 있다고 취득세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이라는 사건이 전제가 돼야 돼요 취득을 한다는 것은 물건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 흐름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그러죠 다시 뭐라고 그래? 유통 그래서 유통행위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가 기준과 원칙이 뭐냐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해야지 사용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한다는 권리를 전제로 해요 그리고 부가 기준은 사실 현황을 전제로 한 실질 과세 밑줄 한번 그어봐요 실질로 과세하라 우리가 취득세는 농지를 샀을 때와 일반 임야나 대지를 샀을 때의 취득세가 달라요 세율이 그렇다면 농지냐 대지의 판단을 뭘로 할까? 지적 공부를 따져볼까? 지적부 이런 거? 아닙니다 원칙은 사실 현황으로 쫓아가라 사실 그럼 공부와 내용이 다를 때는 실질로 쫓아가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 과세한다면 그럼 공부상 등기해야 취득이냐 아니면 매매를 했다면 잔금 지급하면 취득이냐 개념을 정리해 봐야 돼요 그럼 사실이 중요하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잔금 치르면 사실관계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의 기본은 공부상 등기를 해야 취득이다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정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취득세는 바로 사실 실질과세한다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언제 취득세를 낼 준비가 돼 있을까 내야 될 그 동기는 취득할 때 성립하시고 취득세는 또 표준이 있고 중과세도 있고 또 우대하는 특례도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는 당신이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신고주의 확정하는 것이다 미리 취득할 걸 예측해서 과세관청해서 취득세 얼마 내세요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취득자가 취득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다시 한번 취득세는 무슨 납부한다 신고납부다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정리할 것이다 거기다가 밑줄 쫙 꺼시고 사실 현황이다 이 소리 이걸 다른 말로 실질과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하였을 때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하겠다 사실의 현황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또 사실 현황을 모를 때만 아 얘가 뭘로 쓰고 있지? 이럴 때는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의 용도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상의 원칙이냐 즉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이런 공부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이 원칙임을 인정해 주시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소위권 취득을 전제로 한다 사실 현황에 따라간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위권 취득했으면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이것이 과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낸다면 전부 다 미등기 전매하지 뭐 다 해버리지 뭐 그래서 등기 기준이 아니라 등기에도 당연히 취득이지만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 현황에 따라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 포인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교환 2페이지에 나와 있고 기본서는 94페이지에 보시면 과세 대상의 물건을 공부해야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1,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냅니다 밑줄 한번 꺼봐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두 개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토지 취득세와 그 다음에 건축물 취득세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하나 샀다면 땅 취득세 건물 취득세 구분하여 따로따로 매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땅을 거래한다면 사실상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는 취득세를 내게 할 것이다 그럼 지적 공부에 지적부를 나중에 바로바로 지적법 선생님한테도 공부 배우실 거예요 지적 공부에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존재하는 땅이면 취득세를 다 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황이니까요 그럼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지적 공부에 올라가는 거 그 밖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볼 때 하나 포인터를 잡고 갑니다 거기다 포인트 하나 체크해 주시고 지적 공부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땅 랜드 랜드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을 취득세 해도 취득세 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볼까요 이 건자가 무슨 건자일까 생각해 보고요 그거 잘하셔서 세울 건자 그 다음에 쌓을 축 그래서 세워서 쌓아놓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인공 공작물이 건축물인 거예요 사람의 힘에 의해 공작된 공작물들 그래서 공작물 중에서는 첫 번째가 건축법 규정의 한 건축물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건축법 규정의 한 건축물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뭐가 있느냐 그 중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구조물을 말해요 그럼 이런 저런 심란할 때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구조물은 저거 거래하면 전부 다 무슨 세를 낸다 취득세 내는 물건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죠 딸린 시설 거기 한번 밑줄 그으실래요 딸린 시설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종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 지붕과 벽 기둥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정착된 시설물 쉽게 얘기하면 딸린 시설은 엘리베이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나 이러한 딸린 시설 같은 종물은 취득세를 따로 매기지 않고 종은 주의 이름으로 주 이름에다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건물을 거래했는데 건물값이 10억이고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5천 들어갔다면 당신은 건물 취득세는 얼마가 된다? 10억 5천 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 딸린 시설은 따로 취득세 매기지 않고 종물이니까 주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포함하라 다시 한 번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포함하라고 주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수차 얘기할 겁니다 우리 동생 좀 시켜야 됩니다 동생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대체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설교할 때 빵빵하게 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성당에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음숙하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주의 이름에 포함하라 그 다음에 지붕과 벽은 없어도 지붕은 없어도 기둥과 벽만 설치해서 따로 거래되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시설이라고 해요 시설 시설물 그리고 그의 딸린 시설을도 역시 취득세는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들은 수차 보면서도 야 저것도 취득세를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설물이라는 게 뭘까? 이런 시설은 특히 지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취득세를 내는 시설이에요 첫 번째가 레저 시설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이걸 다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구조물도 취득세를 따로 내는 것이다 첫째 수영장 시설 그럼 여러분들이 잠실 롯데 가시면 거기 수영장 아이스링크 시설이나 수영장들이 있어요 그건 수영장은 건물 내부에 들어있어도 별도로 따로 취득세 내는 물건이에요 그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에요 수영장 같은 거 골프 연습장 등등등등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7번에 한번 보실래요? 철골조립식 주차장들 여러분들 큰 병원이나 예식장 같은 데 보면 마당 위에 주차시설 철골조로 돼 있죠 그것도 따로 취득세 내는 구조물이에요 또 그 주차장이 바로 철골조립식이 몇 층 될 때는 그 안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딸린 시설이 있죠 그걸 포함해서 이런 시설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주차시설 중에서 뭐가 있냐 주차장이라 저쪽에 가시면 바로 주유소에 가시면 세차시설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주유소와는 별개로 취득세 내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등 이런 것이 바로 시설로서 취득세를 별개로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딸린 시설 중에서 하나만 밑줄을 거예요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어떻게 내느냐? 주물에 포함한다 따라서 종은 누구의 이름으로 포함한다 주물에 포함시켜서 설치함으로써 주물에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것이지 따로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린 시설은 따로 취득세가 아니라 종이니까 주에 포함시켜라 그 중에 하나만 밑줄을 거에요 승강기 시설 하나만 밑줄을 거시고 그래서 종은 결론은 누구의 이름에 포함하다 주의 이름으로 내라 이 말이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범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거시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축물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만 되느냐 아니면 우허가도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 법은 아까 배웠죠 사실 현황과세니까 건축물의 일로서 건축물이면 되는 것이지 허가, 무허가 따질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주의하자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스, 노, 노 틀렸다는 것이지 예스, 과세해야 합니다 무허가도 취득세 내는 거에요 무허가는 취득세 내놓고요 취득세 담당 부서에서는 취득세 내라 하고요 그 대신에 건축과에서는요 빨리 철과든가 다시 허가를 받으라고 이행 강제금 매기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세금 떼가고 범칙금 떼가고 그래요 그래서 무허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상의 등재, 미등재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물건이 과세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지 이거 종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의미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또 부동산이 아닌 것도 취득세를 냅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냅니다 이런 것들도 취득세 내는 거에요 임목 취득세 내시고 나무를 취득한 거에요 지상의 과수, 원목, 중목, 원무냐 안맞으면 임목, 중목으로서 원목, 잘린 것이나 묘목은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임목으로서는 재산권을 행사를 별도로 했을 때는 취득세 내는 것이고 거기서는 임목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도 취득세를 낸다 그 다음에 지하에 매장된 광산자원에 대한 광업권을 권리를 취득해도 취득세 내시고 업권이나 양식업권도 취득세를 내게 돼요 업권, 양식업권 특히 업권이나 고기잡아 팔 수 있는 권리, 양식해서 팔 수 있는 권리 양식장 권리도 거래하게 되면 취득세 내는 것이다 그래서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이에요 특히 제 친구 지인은 바로 완도에서 전복 양식을 하는데 처음에 금융기관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겠다고 해서 아버지 양식장 얻어서 전복을 하는데 난 별로 좀 우습게 봤지 야, 그거 뭐 전복 양식해서 그거 뭐 돈 되니? 그랬더니 어장이 한 10개 갖고 있더라고요, 어장을 전복 양식장만 10개 정도 내가 그래야지, 야, 그거 한 개당 얼마가냐 했더니 야, 그거 안양평촌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다 한 개라 가만 보니까 6, 7억 잡으면 10개 갖고 있으니까 얼마? 7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올라왔어요 아, 이게 시골이 더 무섭구나 더 무섭더라고요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양식업 사람들 그래서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회원권이라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다 각종 회원권이죠 이 회원권은 사용의 권리도 있지만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이용권은 취득세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용만 하기 때문에 하지만 회원권은 사용과 소유를 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취득세 내는 것이다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이다 이 말이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인목이 뭔지 궁금하니까 이 인목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중개 대상 물건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인목이 뭔지는 알아봐야 돼요 나무와 인목의 차이가 뭔가 인목은 뭘까? 사례 설립, 나무목자 그래서 나무가 서 있는데 물리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나무가 이게 소유권이 독립됐다 이거예요 인목은 지상에 땅에서 자라는 과수 림목 또는 중목을 말하는데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보자 땅이 있습니다 지목은 임해야죠 이 토지가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갑은 나무와 땅을 같이 갖고 있는 하나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무 보니까 이 소나무가 참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을이 이 소나무 집단만 사자 갑한테 가서 나무만 사자 나 다른 거 사기 싫다 나무를 사겠다 그럼 갑이 동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나무를 사놓게 되면 을이 림목을 산 거야 아직은 림목이야 림목은 나무만 숲을 샀다 이거지 그럴 때는 림목을 샀을 때는 취득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관계로 따져볼 때 이렇게 해서 임목을 나무를 을이 취득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와 나무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죠 그럼 둘 관계는 달라졌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나무 소유자가 누구로 인지해요 갑에 토지 소유자로 하지 땅 주인 좋겠다 하지 나무가 좋으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독립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따로 소유권을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느냐 등기나 명인을 한다 임목등기를 하는 거예요 임목등기 이 갑의 토지상의 나무는 을의 것입니다 라고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등기를 아니면 명인은 뭐냐 이 토지상에 자라는 이 나무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나무를 바로 이건 나무는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라고 나무마다 인식표를 붙여 놓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인식을 붙이는 걸 우리는 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하거나 명인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임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임목이 뭐가 바뀐 거예요? 임목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임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독립되고 별개로 됐으니까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대상 취득자 누구? 을은 임목 나무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원목이나 잘려진 원목이나 묘목 같은 것은 등기나 명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취득세와 결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임목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럼 혹시 공인중개사 당신들께서 나중에 바로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그다음에 임목 소유자가 을이 따로 돼 있다면 토지 중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은 땅대로 뭐하고 중계하시고 임목은 임목대로 별개로 중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계대상 물건에는 토지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임목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과세대상을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 취득세 과세대상은 뭐가 있을까? 첫째 부동산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준하는 것 세 번째 각종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 부동산은 다시 토지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과 시설물이 딸린 시설은 주물에 포함할 것이며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은 뭐냐? 차량, 기계장비, 선박한 공기, 임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권리에는 바로 광어권, 억권, 양식, 회원권이다 역시 우리가 광어회는 양식회가 좋아요 바로 자연산이 좋아요 자연산 하면 안 되지 이거 공반대로 해야지 광어는 뭐가 좋다? 양식회가 좋다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평가했는데 양식 광어가 영양가가 더 좋대요 자연산 이놈은 먹을 거 찾으려고 다 말라있대요 단백은 하나 맛이 없어요 그래서 광어는 양식회가 좋다는 것 그래서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것과 각종 권리 이런 것들이 취득세 내는 과세 대상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뭐해야 취득세를 냅니까? 취득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취득의 구분 밑줄 한번 그으시고 취득의 시기 그 단원에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그럼 취득세는 돈 주고 상금만 취득세 냅니까? 아닙니다 이 취득세의 과세 대상 취득은요 일체의 모든 취득을 다 취득세 내는 것이에요 그럼 취득의 종류와 내용을 왜 구분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취득은 왜 나누는지 취득은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취득이 어떤 형태를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을 정확하게 먹이기 위해서는 취득의 행태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취득의 시기는 왜 필요하느냐 취득한 날짜를 잡아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가 기간 계산을 해야지 취득을 판정을 해 줘야지 그래서 취득을 알아야 납부기한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과 취득의 시기를 쌍으로 같이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정리해 보자 총설, 취득이 유형 보면 어떤 취득이 있을까? 취득이 유형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반적인 사실상 취득관계와 간주취득까지도 있어요 좀 이따 다 정리할 테니까 칠판 선을 보시면 돼요 총설 나오면 이건 일상적인 취득이고 간주는 우리 세법에서만 취득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이걸 취득이라 보시면 아주 혼나요 취득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 세법은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의제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장 일상적인 취득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남의 것을 인수하는 승계 취득도 있고 건축 같은 거에서 자기가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도 있고 다 취득세 냅니다 또 승계는 유상승계하든 무상승계하든 다 취득세 내는 것이에요 간주 취득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취득은 뭐가 있을까 있는 땅을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지목변경화에 재투자했다든가 건축물을 고치는 것 뜯어 고치는 것 크게 고치는 것 개수하는 것 일반 건축은 원시 취득이지만 건축물을 개수했을 때는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은 일반적으로 세율을 싸게 매겨요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나 지배권에 관계되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부 다 하나의 간주 취득에 속해요 그럼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해 볼 거예요 그럼 취득의 구분과 취득의 시기 중에 취득의 개념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했든 말았든 밑줄 그으시고 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래의 원인이 합법성 여부에 불과하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합법성 여부는 뭐냐 불법 취득도 취득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제 민법 한 줄을 배웠으니까 법률 행위 사기나 강박이한 법률 행위 통정 행위 다 들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취득은 합법성에 여부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한 취득세도 취득을 내지만 탈법이나 위법 부적법한 취득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사기 쳐서 취득해도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내는 것이지 또 우리가 피한정후교인 즉 미성년자가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하는 거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건 세법상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제분이 어린애가 부동산 사왔어요 계약서 쓰고 잔금도 다 치렀어요 과세관청에 가서 애가 했는데 뭔 취득세 내냐고 애가 하는 짓거리를 이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 합법성 적법성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하면 돼요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증가는 취득도 포함이 돼요 경제적 가치의 증가는 뭐냐 취득을 한 상태에서 차후에 더 추가 경비를 들여서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것들을 말해 이런 것들도 다 취득세를 내는 것이에요 행태별 종류를 다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원시취득 밑줄 한번 그어봐요 원시취득하면 취득세 내십시오 토지의 원시취득은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것이고 건축물은 건축한다 신축, 재축, 개축, 증축 다 취득세 내에 그런데 여기서 건축물의 신축, 재축 중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개축과 증축은 있는 것에서 업 시킨 거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원시취득이다 일부 원시취득이다 일부 증가분만 취득세 내게 돼요 이런 거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기본서반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버리라는 것이지 억지로 머리에 사귀지는 마요 하지만 그래도 내용의 줄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현장에 가셔서 어떤 사람이 건물주가 물어본 거예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나 이번에 건물을 10층짜리 새로 지을 건데 취득세는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신축한 전체로 다 내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설득력이 얘기해 줘야지 그런데 기존에 건물주가 다시 와셔서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과거에 취득했걸랑 취득세 냈걸랑 그런데 이번에 15층으로 증축한데 취득세 또 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내야 됩니다 어떤 부분만 5층 증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할 줄은 알으셔야 돼요 친구 아시겠습니까? 뒤에 이모, 고모들 다 아시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이것도 말도 못하고 재축과 개축하면 어떻게 취득세네요? 물어보면 버벅대고 앉아있으면 크게 무슨 중개사야? 이 개자를 견으로 바뀌어야지 중견사로 해야지 그러니까 정확성 있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질려밟고 있다가 점류시효 취득한 거 그 다음에 제조나 조립, 건조하는 것들 차량, 이런 항공기,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시취득은 제작사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취득은 취득으로 보지는 않고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어권이나 어권을 처음으로 추론하는 거 역시 취득세인데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것만 좀 신경 써요 토지, 건축물, 점류시효 취득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시적 발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취득해도 취득세 내지만 두 번째 승계 취득도 취득세를 냅니다 당연히 내야죠 승계 취득 승계는 계승한다 남의 소유권을 인수받는 걸 승계라고 해요 승계는 유상, 승계, 미출 한번 거봐요 가장 전통적인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매매, 경매나 공매로 사는 것들 교환도 되고 현물 출자는 법인이 부동산 받고 주식을 내어주는 것도 역시 현물 출자 취득 그 다음에 사업하겠다고 수용해서 받은 사람도 수용 취득도 승계 취득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아직은 여러분들 개발법을 안 배웠습니다 공법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 사업 토지 중에서 땅 주인한테 줄 것을 환지 아니면 또 사업 시행자가 경비로 쓰겠다고 떼어놓은 걸 채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채비지 받은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유상 승계 취득이에요 이건 후회를 도모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 인수액도 역시 유상 승계 일부다 이 부담부 증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10억짜리를 주면서 야 은행 융자 6억 안고 가져가라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사업만 증여 취득이지 6억은 빚을 안았잖아요 빚을 안아주는 것은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일부가 유상 승계 취득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 승계 상속이나 유증을 받아도 취득세내라 유증은 유원상에 남겨준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재산 받은 거니까 어차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상속과 유증은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무상 승계 중에서 증여받은 것 또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채무 인수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 승계 취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혼 시 재산 분할 밑줄 한번 쭉 그어보세요 부부지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것은 무상 승계 취득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이지 뭐 지껏 지가 찾아오는 것이지 위자료는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법률상 정해줬어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이게 바로 승계 취득의 일종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가 무상 승계할 때 취득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할 때 취득자에게 어떤 세금이 나올까 한번 우리가 취득과 넘겨준 사람 받은 사람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흐름을 잡기 위한 것이니까 억지로 머릿속에 넣지 마요 나중에 자동으로 머릿속에 와 닿아요 무상 승계 무상 승계는 우리가 상속과 그 다음에 증여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에 한 소위권 취득했다고 취득세는 한 2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리고 국세에서는 너 상속받은 거 기분 좋지 그러니 무상으로 받았으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내라 그럼 취득세는 한 2억 8천 기본 상속세는 한 40억 나와요 이 정도면 동생 상속 받고 싶나? 그래도 받고 싶어? 어차피 부동산 상속에 그렇다 그 다음에 증여 취득은 어떻게 될까 이 증여를 받게 되면 똑같아요 이거 다를 거 없어요 증여 취득하면 취득세 그럼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로 소위권 넘겨받았다고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느냐 증여 취득하면요 보통 한 3억 5천은 취득세 내야 돼요 100억이면 그리고 증여받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지 증여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3억 5천 증여세는 역시 상속세와 비중이 같기 때문에 바로 40억 정도 증여세가 나와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받은 게 좀 세금이 싸지 상속이 사전에 증여하는 것들은 그만큼 세금이 크게 갑니다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한 건 어떻게 될까?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면서 아파트 남편이 갖고 있는 걸 분할해 온 거예요 분할 취득도 취득은 하였으니 취득세를 내라 분할 취득도 취득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분할 취득은 자기 걸 찾아오는 형식의 이동이라 그래서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아요 그럼 부부지간에 이혼하게 됐을 때 이혼에 따른 재산에 불안해 주는 것이 바로 부인 입장에서 받은 것이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을 전제로 증여를 미리 해주면 그거 엄청나게 증여세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 가질 것은 뭘 하면서 이혼하고 받은 것이 재산 분할 형식으로 이전받는 것이 세금은 취득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그 다음에 부담부증하면 어떻게 될까 10억짜리 물건을 아파트를 자식에게 주면서 자식에게 어떻게 했느냐 야 은행 융자 6억을 안고 가져가라 이렇게 나왔을 때 채무 인수액은 역시 유상취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넘겨준 사람은 양도세 내야 돼요 판 거니까 이게 채무 인수액은 판 거나 다름없어요 미리 땡겨 쓴 사람은 넘긴 사람은 그 다음에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건 증여취득이기 때문에 증여세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증여와 양도가 섞인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 인수액이다 이 소리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담부증여 취득 사례를 한번 보자 채무 인수액은 유상승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본다 증여자 갑이 시세 가격에 한 10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부담부증여 소위권을 넘겨줬습니다 바로 수증자 을이 증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채무 인수가 6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4억은 증여취득, 6억은 무슨 취득?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두 개 합쳐서 취득세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주면 돼요 그 대신에 이 증여취득과 유상승계는 세율이 다르니까 따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취득세를 내주면 돼요 어차피 10억 가지고 취득세 내는 건 당연해요 참고를 꼭 해주시고 그 대신 넘겨준 아버지께서는 6억은 판 거니까 양도세가 과세되는 모양의 양도가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 0, 4페이지 가시고 기본서 80, 80페이지 하면 간주취득이 나와요 이런 간주취득도 취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타 잡취득이 있는데 교환해 보면 기타 잡취득에 명의신탁, 양도담보, 공유권 분할 이런 것들은 심화반에서 진행할 것이고 그 대신에 이번에는 간주취득 중에 의지에 해당되는 것 지목변경, 종류변경, 개수, 과점주주 이걸 참고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거 지배권을 가져도 취득세 내는 거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토지 지목의 변경은 실제로 토목공사를 통하여 토지 지목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임야였다 임야를 취득을 해서 당초 1억에 샀던 사람이 임야를 그래서 변경 전 지목은 임야였다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땅을 그대로 놓더니 좀 그래 그래서 이걸 토목공사에서 대지로 바꾸자 그래서 사실상의 지목을 바꿨습니다 토목공사 한 거예요 또 정원시설, 대지 택지 조성해서 건물을 지켜서 정원시설 설치하는 것도 다 지목변경이 일종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5천만 원을 들여서 대지로 바꿨어요 벌써 면도 딱 하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이렇게 변경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나의 당초 투자가 1억이고 지목변경에 대한 가액 증가 공사비 5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발생했다면 나의 토지는 이제 1억 5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까지는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공사비 들어간 거 얼마? 5천만 원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변경에 대한 증가한 금액이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토지 지목변경은 전체를 다시 과세한다 아니면 증가금액으로 한다? 증가금액만 추가로 내달라 이 말이 차량 등이 종류변경도 있어요 이것도 증가금액으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차량이 자동차입니다 나 종전이 승용차였어요? 취득가액 5천만 원 동생 차 비슷해? 그림이? 이거 그리기 어려웠어요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차 하나 그리는데 제 딸 아이에게 만 원 줬어요 만 원 주고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뀌는 색칠을 더 했다고 더 달라더라고요 레저용 캠핑카로 변경을 했어요 작업 변경 비용 들어갔어요 변경 후에 캠핑카로 바뀐 거야 승용차가 그래서 바꾸고 보니까 차량이 변경 후에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캠핑카 여기 꼭대기 텐트 놓는 곳도 설치하고 했어요 그래서 증가금액이 1천만 원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 등의 종류변경이다 다시 무슨 변경? 종류변경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이건 건축은 비슷하지만 개수는 좀 달라요 기존의 면적은 늘어나진 않지만 있는 구조물의 주요 구조물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선이나 시설 설치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뜯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중 건축물의 100평짜리다 당초 건물의 취득가 1억이고 종전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축물 100평 그대로 구조물에다가 평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건물 내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예요 없던 것이 그럼 시설 설치나 대수선하는 것이 말하는데 엘리베이터 딸린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수선을 해서 대수선 비용 3천 들어가고 엘리 설치 비용 2천 들어갔다면 이건 개수의 증강 금액으로서 취득세를 추가로 내줘야 돼요 공사비용 5천이 바로 뭐냐 변경 후에 바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인한 건물 가격이 1억 5천이 됐다면 5천만 원이 사실상 증강 금액이 되는 것이 개수나 종류변경, 지목변경 모두가 다 무슨 금액으로 취득세 내라 증가금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라고 우리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혼동합니다 뭐 하나 애워서 시험장에 가려고 했더니 애울 것이 아니라 이해력을 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꽝이야 꽝 공부는 욕심이 아니라 이해다 그리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과점주주 이건 생소한 것이지 심화반에서 열심히 더 하겠지만 과점주주는 남의 회사 주식을 가짐으로써 지배권을 가져도 지배권도 취득세를 내라 이 말이 그럼 과점주주 취득이 되려면 바로 설립 이후에 지분이 가족 구성원 다 합쳐서 50% 초과해야 지배권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통한 지배권을 가져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 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60% 우리 가족이 가졌다면 저 법인의 취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첫째가 과점주주 취득세를 낼 때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야 돼요 상장 법인 바로 뭐냐 삼송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취득세와 결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거래하는 주식들은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요 아니면 그 회사 지배 목적으로 사요 투자 목적이지 지배권을 갖고 자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친구가 삼성전자 주식 7만 2,600원에 한 장 사서 지배하겠다 해서 삼성전자 본사에 가서 사장 나와 너 운영을 요따구로 하냐 그러면 말을 꺼내기도 되네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지 그래서 상장 주식은 지배권 찬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와는 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법인의 주식을 사야 그 회사의 관계 유지가 목적이라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상장 법인의 자산을 받더니 취득세 낼만한 물건이 부동산에 있고 그 다음에 신탁을 맡긴 거 이 맡긴 건 뭐냐 원래 이 법인 건데 관리하라고 또는 뭐냐 한마디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재산이 맡긴 재산도 원소유자는 법인의 것입니다 신탁 중 재산이 있든 소유한 재산이 있든 간에 그 다음에 회원권 같은 건 골프 회원권도 30억이 있었고 현금도 50억이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자산총액이 150억이에요 그중에서 취득세 낼만한 물건이 뭔가 그럼 주식의 지분을 60% 취득을 했다면 취득세 내는 것들은 부동산은 취득세 내는 물건이니까 신탁을 준 부동산도 직거니까 회원권도 취득세를 내는 물건이고 현금은 취득세와 결부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과점주주가 60% 지배권을 가졌다면 이 법인의 지배를 하니까 이 부동산도 니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 않냐 그래서 지배권 취득세를 갖다가 내는 것이 과점주주 취득세예요 그럼 지배권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본다면 50억, 20억, 30억 가지고 취득세 계산하는 거예요 너의 자산 중에서 100억은 취득세 내는 물건이다 지배권을 가졌으니까 60% 지배했다면 거기에 60% 곱하면 60억은 과점주주 너의 취득 가격으로 보아 지배권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주식을 통한 간주취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취득의 행태를 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취득의 시기 등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휴식하십시오